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 갈래? 우리 집? 어떤 집? 지금 나 사는 집 아들 집에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어쩌다 이렇게 됐대 이번 화재 사건 배우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? 어머니! 우리 당분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그 전에 건 일부러 지웠다는 뜻이야? 어쩌면 최인아 돈 이상하게 잠이 오냐 10 10 10 10 10 10